툰 초보수 토스만 한번 가볼까 여기 하이 종족이 종족 뭐야 잘하는거 하세 테라 오케이 당대가 일단은 테란이구요 일꾼을 뺏을 수 있으면 한번 뺏을게 안되면 얻을 수 없고 자 뭐가 좋을까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격적으로 크로우 엘벵가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로보틱스 스타게이트 유니 단복고 이기기 3만이었죠 아 그것도 이제 기억하고 있죠 자신잇나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지워볼까 형님 위치가 이제 한번에 정찰이 되면은 좋을거 같긴 한데 어디에 있을까요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공차를 사고 갑니다 이명수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잘하는거 하랬는데 상대는 패배한 다음 주종 드립칠 예정이라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5시는 아닌거 같구요 천천조 자 난 이미 칼을 빼두었단 말이지 일꾼잡기 미션 마리당 500원 동시에 가실까요 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꾼잡기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일단은 상대가 한시 같죠 한시입니다 한시 공무위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윤중이와 성현오빠가 있다면 무조건 나는 성현오빠를 선택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지울 수 있으면 지우는게 그래도 좋긴 한데 하나 지워주고요 하하하하 뭐라고 하나 더 하나 더 괘씸에서 하나 더 했어요 아주 괘씸에서 죽어 죽어 어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칼럼 지워줄 준비 또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죠 팩토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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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식같은거 할수도있을거같은데 자 뭔가요 터렛을 지어주고있어요 시즈모드 수기적으로 일단 해주고있다는거죠 이거는 상대가 자 드루와 야 이거 근데 리콜을 한번 해야되는데 아니 그 밀콩 뺏기가 일단 테크가 좀 느려져가지고 좀 애매하긴 할거같아요 자 무난하게 한번 해보자 무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일단 테크는 좀 비슷할거란 말이예요 여기 한번 이제 지어주고 무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저버터리 지어주고요 무저버터리는 안지어 어 자 자 그라고 계속 찍어줍시다 이 친구 일단은 말이 굉장히 많아 어 너 말이 많구나 자 자 자 시약도 일단 계속해주고 여러분들 우저버를 일단은 찍어주겠습니다 우저버 그리고 그리고 트리플이 이제 좀 있으면은 완성이 되겠죠 계속 찍어주고 비풍초똥83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2,000원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상대가 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빌드를 이제 하려고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이트도 이제 슬릿을 늘려주고 타이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조심해줘야 돼요 어 영역 꾸준히 일단 찍어주고 게이트물려줍시다 과연 어떤 빌드인가 자 자 타이밍이죠 타이밍 상대 타이밍입니다 잘 막아줘야되요 일단 자 여기 막아주고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슬슬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뭔데 어 이게 뭔데 어 아둔도 일단 하나 지어주고 아둔도 설마 트리플이 있진 않겠지 이거 트리플 있을 수도 있어 뭔가 자 트리플은 없는 걸 봐서는 타이밍 타이밍이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절처 절처가 일단 왔습니다 자 수비적으로 일단 해줘야겠죠 그러면 마인업 해주고요 일단은 한번 해주고 상대가 이제 한번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잘 막아줘야 됩니다 아주 잘 아주 잘 막아줘야 돼요 타이밍이라는거지 자 다롭도 일단 찍어주고요 셔틀도 일단 찍어줬습니다 셔틀 슬슬 이제 나오거든요 마인즉을 일단 잘해줍니다 자 탱크 일단 풀었죠 한번 시즈모드 유도해주고 자 뇌소켓을 일단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즉을 잘해주고 있구요 일단 근데 병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임 바로 언제돼 자 발업 슬슬 됩니다 자 발업이 되는 순간 갈게요 되는 순간 자 지금 됩니다 이제 갈게요 자 마인 한번 해주고 자 이거 한번 막아주고요 그리고 일단 다 피해줍시다 정면이 뚫리는 게 훨씬 더 큰 압박이라는 거겠죠 상대 입장에서는 탱크가 일단 소모당했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이것만 이제 잘 막아주면 된다는 거지 자 탱크도 지어주고 탱크도 지어주고 탱크도 아카이브도 이제 지어줍시다 자 여기는 잘 막아줘야돼 여러분들 어? 잘 막아줍시다 일단 자 이렇게 이제 회를 잡아도 이만 잘해주면 돼요 야 벌처 컨트롤 뭔데 이거 언제까지 할라 그래 이 친구 어? 캐논 일단 지어주고 아마 드랍십을 더 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력 생산 일단 계속 한번 해줘 계속 한번 해주고 한번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상대는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상대는 이 쪽으로 이제 압박을 하던가 어디든 이제 압박을 취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잘 받아칩시다 서버가 이제 속업이 돼 있으면 좋기는 한데 상대를 지금 다 보고 있죠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잘해주고요 스톰업을 일단 눌러줍니다 스톰업이랑 리복이지 한번 올려주고 몰래 멀티가 설마 있진 않겠지 근데 그와중에 일단 트리플을 먹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 트리플 트리플을 이제 허용하지 않죠 저는 마인 제거 잘하고요 상대도 이제 운영을 가야죠 저도 이제 멀티를 먹어주고요 빌드가 별로일까 과연 자 이것도 이제 넥서스 한번 시원하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운대가 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동시 투멀티 이제 가둬놓고 전제만 미친듯이 할게요 속도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주고 속도 업그레이드도 상대는 이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문제일까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아 상대는 자 스톰업 됐고요 마라가 이제 75가 되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공일업이고요 상대 저는 이제 테크가 이제 멀티도 이제 쭉쭉 늘어납니다 200이 차기 때문에 자 서틸도 이제 계속 찍어주고 하이템플러만 이제 찍어서 견제해줄게요 상대를 가난하게 만들거니까 한번 봅시다 터레시 얼마나 있나 볼게요 터레시 일단 없죠 자 견제 아 이거 일단은 소소하네 일단 소소하게 갑시다 소소하게 처음은 이제 소소하게 가지만 끝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데이트를 좀 늘려주고 셔틀이랑 함께 투룩을 일단 많이 좀 해줍시다 자 이런 거를 좀 붙여주고요 게이트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이제 계속 갈거에요 저는 미친듯이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를 잘 늘려놔야겠죠 자 소급은 아직 직전이라는거지 뭐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소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소급이 됐고요 일꾼에다가 이제 떨궈줄게요 스플레시 데미지만으로도 이제 잡아줄 수 있다는거지 본진에도 SCB가 있을거에요 어? 하하하하 만화가 있거든 어? 어? 아이고 만화가 있단다 자 사글이 없는 척하면서 잡아버리기 하지만 이제 또 뜹니다 드납시드 왔네요 이제 또 갈게요 떨어진단 말이지 탱크를 일단 잡아주겠습니다 질럿이 오면은 좀 있으면 손쉽게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해주고 상대가 이제 슬슬 나올 준비를 하네요 한번 들어갈까? 자 한번 싸워줍시다 일단 소모전 한번 들어갈게요 소모전 소모전 상대 이제 어? 병력을 일단 줄여줍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야 이제하구만 어? 이제하구만 자 견제를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갈게요 동시다발적으로 여기를 이제 먹어주고요 일군을 미친듯이 잡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쇼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쇼타임 상대는 굉장히 가난해요 자 의부도 이제 바로 갈게요 자 그렇죠 일단은 쭉 죽고요 양념을 양념이 일단 계속 됩니다 양념은 계속 찍어주고 있고 드라곤이 좀 흘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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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를 좀 파야겠다 가스가 너무 없네요 가스가 너무 없네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마 내부에 있으니까 여기 또 한 번 옵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미친듯이 이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상대는 게임 끝날 때까지 흐름을 탔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흐름을 탔습니다 이 흐름은 끊기지 않아요 여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스플래시로 일단은 한 번 해주고 스플래시로 본진도 SCB가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잡아주고요 합치 한 번 해주고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상대는 이제 자원줄이 없습니다 이제 형제님 슈퍼채팅 3900원 감사합니다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마인을 깔아줬어 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는 끝날 때까지요 고통스럽니 물어볼게요 이제 한 번 나온다 병력 일단 그래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견제 만드느라 병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더우네요 잡아줍시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야무지게 일단은 미리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드라군비율도 좋고 사고는 마컨을 잊을 정도로 악마같은 견제를 즐기고 있다고 야 상대 근데 병력 개많다 여러분들 이거를 스톱으로 한 번 먹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면 꿈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어 일단 이따 나올 것 같아요 어 자 한 번 다시 태워주고 야 이거 환승하자 환승 체력이 너무 없다 환승 탱크가 그래도 양념이 되어있을 거란 말이지 양념이 되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탱크에 이제 스톰의 징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죠 그 많았던 탱크가 다 어디 갔을까 스톰에 누갔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스톰의 힘 스톰의 힘이죠 이렇게 해주고 네 자기 혼자 물어보고 자기 혼자 오케이 하는 건 뭔데 이거는 어처구니 없네 가볼까요 일단 너 뭐임 혼자 오키하네 근데 체급 차이가 심하다 어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해 네 퍼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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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미아